이번 동영상에서는 이 두 번째 마진 겹침 현상, 부모와 자식 엘리먼트 간에 발생하는 마진 겹침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예제를 살펴보면, 이렇게 생긴 예제예요. 여기 있는 코드를 좀 보죠. 우선 여기 있는 녹색으로 마진 겹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안쪽에 있는 div 엘리먼트고요. 마진 top에서 50 픽셀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마진 값, 이 상단의 여백이 50 픽셀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그 엘리먼트를 감싸고 있는 엘리먼트는 바깥쪽에 있는 div 엘리먼트인데요. 마진 top 100 픽셀이 되어 있고, 시각적으로는 화면상에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각적인 요소, 이를테면 보더나 텍스트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자를 하나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 자를 이용해서 제일 위쪽에 있는 부분과 여기 있는 이 초록색 막대기 있죠. 이 안쪽에 있는 엘리먼트, 이것 사이에 이 여백을, 공간을 제가 재보니까 100 픽셀이 나옵니다. 즉, 이 녹색 박스는 100 픽셀 만큼 이 위쪽에서 떨어져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계산을 해보자고요. 우선 첫 번째, 이 부모 엘리먼트는 100 픽셀 만큼의 마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부모 엘리먼트는 한 여기쯤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 위쪽 이 부분이요. 그런데 이 100 픽셀에 해당되는 것만큼, 그리고 거기서 이 안쪽에 있는 자식 엘리먼트가 50 픽셀의 마진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까지 이 녹색 박스가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녹색 박스가 100 픽셀의 지점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다가 보도 1 픽셀 솔리드 레드라고 하고 여기서 런을 누르면 이 바깥쪽에 있는 엘리먼트의 테두리 색깔이 붉은색으로 바뀌면서 여기 있는 녹색 엘리먼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시죠. 보셨나요? 여기 있는 이 바깥쪽에 있는 엘리먼트, 이 부모 엘리먼트가 붉은색, 즉 시각적인 요소를 갖게 된 후에 여기 있는 이 녹색 엘리먼트가 50 픽셀만큼 밀려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지점으로 이동을 하게 된 거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부모 엘리먼트가 시각적인 요소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 부모 엘리먼트와 자식 엘리먼트 사이에 마진 겹침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다시 이 보도 값을 제가 지울게요. 여기 있는 시각적인 요소들을 제거한 다음에 런을 누르면 다시 얘가 위로 틱 올라왔죠. 그러면 이 위쪽에 우리가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보이지 않는 부모 엘리먼트는 100 픽셀만큼 떨어져 있고 그리고 자식 엘리먼트는 50 픽셀만큼 떨어져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 있는 부모 엘리먼트를 0 픽셀로 이 마진 값, 부모 엘리먼트의 마진 값을 없앤 다음에 런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지를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자식 엘리먼트의 마진 값인 50 픽셀만큼 여백이 생긴 거죠. 그리고 반대로 부모 엘리먼트를 그전처럼 100 픽셀로 하고요. 그럼 원복이 됐죠? 그래서 여기 자식 엘리먼트의 마진 값은 무시가 된 거죠. 부모의 마진 값이 더 크니까. 그리고 다시 자식 엘리먼트의 마진, 녹색 엘리먼트의 마진 값을 150으로 하니까 하고 런을 하면 150 픽셀만큼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부모 엘리먼트의 시각적인 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부모와 자식 간의 마진 겹침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